저렇게 나오네 저게 내 인벤토리에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럭도 좀 많이 찍어야겠는데? 모기들 좀 다른걸 바꾸죠? 모기들 좀 다른걸 바꾸죠? 포기나멜 포기나멜 여기 있잖아!우옹호옹호옹 탑 참 허허허허허 귀찮습니다 이거 개념세요 세이브라 그래서 개념 세이브는 개념 세이브더라도 어? 이게 원래 아니었... 이게 돼있네? 계속 변하네 엘리베이! 끝! 밑에 어우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얘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리 많아 여기? 너넥 어!! 내가 죽은거야??? 오케 아 저기 멀리 떨어지면은 들키지 않는거고 가까이 가면 들키는거고 그거구만 오케 오케 누구야? 뭐지? 저기 왠지 다 죽이고 가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경험치를 얻을텐데 그냥 올라가버렸네? 총알을 일단 확병할 수 있을까? 여기구만! 아까 거기 야 이제 뭔데 왜 이렇게 안죽냐? 크리티컬 채우기 위해서는 AP가 찰때마다 차는 계속해서 써줘야겠구만 스팀패 스팀패 파이프 오토피스톨 스팀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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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까 내가 죽은 애들 많죠? 나 똑같은거지? 아까 위에 있는 애도 죽였는데? 쇼파이프 라이플 이 라이플 같은걸 그 자리에서 즉시 분해할 수 있으면 참 바로바로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다닐텐데 그럼 뭐야 파트.. 파트가 또 그거 하려나? 앵널을 채우고요 어?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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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가냐 근데? 저거 어떻게 가지? 어 야 너 너..잠마 저기로 올라가야되나? 아이 복잡해 길이 왜 이렇게 꼬여져있어 길을 못찾게 말이야 나처럼 길을 잘 못찾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총알이 많은데 오토로 좀 바꿔야겠어 캐럿 파이프라이프 이건 뭐야? 여기서 뭐 할건도 없는거지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으려나? 뭔가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요 지금 원래 계속 올라가네 왠지 끝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뭔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어 그래도 있긴 한데 버블레드 리페어 버블레드 어우 왜 올라온 보람이 있구만 리페어 버블레드가 여기있네 버블레드 두개 발견했죠 달려 달려 어 여기도 오 오 뱁! 차장 한번 하구요 다 아래에 있는데?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게 정답일거 같긴 한데? 근데 이쪽으로 가는게 정답일거 같긴 한데? 어 이렇게 왔다갔다거리니까 확실히 쏘기 힘들어요 확실히 쏘기 힘들어요 확실히 쏘기 힘들어요 뭐? 다가가? 여기도 안가? 아 뭐? 뭐? 맥주 오오오오오 사우머신건 제트 오오 오오 야 와 전투건 왜 이렇게 재밌지? 죽어서 재밌지? 롤링큰덩 와서 오세요 재밌어 재밌어 나 가만히 있어 젠저야 아 왜 이렇게 화영을 어어? 평이 안좋다고? 난 지금 평이 안좋은거 모르겠는데요? 너무 재밌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뭐 개인적인 평가니까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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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이씨 음, 뭐 나만 재밌게 하면 됩니다.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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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